자, 만약에 Opacity를 이용해서 Dissolve를 한다고 해봅시다. Dissolve는 두 화면이 겹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럴 경우에 Cross Dissolve를 한다고 하면, 밑에 이 영상이 Opacity 값이 키를 주고, 그렇죠?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키프레임을 주는데, 그 키프레임의 값은 0%가 되겠죠? 이 클립의 마지막 부분은 키프레임을 주는데, 키프레임이 0%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이 키프레임 값의 위에 있는 영상, 이 영상의 Opacity 값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 위치에 갔을 때, 이 위치에 갔을 때, Cross Dissolve니까, 이 부분에 갔을 때도 키프레임인데, 이 부분일 때는 0이 되겠죠? 그렇죠?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0에서 100%, 100%에서 0, 그 Cross Dissolve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주 짧지만 부드럽게 Dissolve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열심히 해줬지만, 보세요.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거, 위아래 트랙으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 키프레임을 없앱시다. 이 키프레임도 없앱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클립에 있는 키프레임도 Opacity 키프레임도 없앱시다. 얘를 앞부분을 이만큼 자르고, 그냥 이 뒤에 붙여줍시다. 여기, 사실 앞에 이만큼이 있는 거죠. 얘도 뒤에 이만큼이 있을 거고. 이럴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음... 이펙트 창에, 좀 이따가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 화면 전환이 되겠죠? 거기 방금 얘기했던, Dissolve, Cross Dissolve를 드래그해서, 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금 작업했던 걸 그냥,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봅시다. 앞에 클립, 뒤에 클립 했을 때, 이펙트 컨트롤 창을 우리가 많이 해줬고, Cross Dissolve라는 이 창을 건드렸을 때는, 이 Cross Dissolve에 이펙트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Cross Dissolve에 Duration. Cross Dissolve 되는 시간을 늘려줄 수가 있겠죠. 3초로. 자, 3초로 늘려줬더니, 사선 표시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자, 보니까 지금 앞에 물고기들이, 스틸로 있다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사선인건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앞에 영상 자체가, 이만큼 밖에 더 없는 거예요. 잘라준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는 부분을 Cross Dissolve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너무 어렵네요 지금. 자, 이 앞에 있는 영상이 이만큼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Cross Dissolve 한 걸, 지우는 건, Cross Dissolve를 선택하고, Delete만 눌러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영상이, 앞에 이만큼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Cross Dissolve을 해줘도, 방금 보였던, 이만큼만 Cross Dissolve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만큼을 잘라내면, 5초 정도를 잘라내면, 이 앞에 잘라낸 5초가 있겠죠? 붙여줬을 때, Cross Dissolve, 다시 한번 Cross Dissolve 한번 해봅시다. Cross Dissolve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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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이 Cross Dissolve, 이 Cross Dissolve의 Duration을 늘려줘도, 어느 정도 늘려줘도, 아까처럼 사선 표시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영상의 이만큼 부분이, 지금, 잘라져 있어서, 쓸 수가 있는거죠. Cross Dissolve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Cross Dissolve을, 그쵸? 자, Cross Dissolve의 Duration은, 여기서 조절해줄 수도 있고, 그쵸? 여기서 줄일 수도 있고, 아예 타임라인 상에서, Cross Dissolve 부분을, 조절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E작권을,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Cross Dissolve를, 몇가지를 만들어,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요. Cross Dissolve, 방금 해줬던, bananas 하면서, 언제부터, 얼만큼을 해 줄 것인지, 조절해 줄 수 있고, 모든데도 다 해줄 수 있어요. 타임라인에서 해 줄 수 있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해 줄 수 있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엔드컷, 스타트컷, 센터컷, 크로스저브를 몇가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미들컷으로 해줬을 때는 또 뒤에 영상이 없어요. 얘가 지금 뒤에 영상이 없다는 거죠. 이럴때는 뭐 리플툴을 이용해서 앞부분을 잘라내면 그만큼이 더 있겠죠. 자, 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편집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에요. 동영상 틀에 좋은 점을 많이 활용하세요. 여기서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다시 동영상을 틀릴 수가 있겠죠. 자, 이펙트 컨트롤 창은 어떤 클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트랜지션을 선택하느냐, 클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앞에 이 클립은 opacity를 조절해줬죠. 예를 들면, 영상이 너무 어두워, 밝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이펙트에는 모션, 포지션, 스케일 이런 것들만 있지, 다른 요소들이 없죠. 스케일이나 포지션, 이펙트가 모션이랑 opacity 밖에 없어요. 자, 닫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줄 수가 있어요. 이펙트 창에서 한번 볼까요. 비디오 이펙트를 확장해보면, adjustment, keyframe, distort,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stylize, stylize를 열어보면, 예를 들면 쉽게 해주신게 모자이크. 모자이크를 얘한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펙트 컨트롤 창 가보니까, 모자이크가 생겼어요. 그렇죠? horizontal, 가로, 세로가 10칸씩 되어있으니까 10개의 모자이크가 있겠죠. 이걸 개수를 많이 해주면, 개수가 많은 모자이크가 되겠네요. 모자이크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밝게 해주고 싶어요. 자, 여기서 다른 모션이나 opacity는 지울 수 없지만, 모자이크는 지금 갖고 온 이펙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delete를 하면 지워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밝게 해주고 싶어요. Photoshop 한번 기억해보세요. Adjustment에 있었죠? Adjustment에 Level 값이나 Extract, Right Effect를 써주면 되겠지만, Color Collection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봤더니 Brightness and Contrast, Color Balance, 우리가 포토샵에서 많이 썼던 Curve도 여기 있겠죠? 네? 커브 없나? 여기, Curve, Curve, Lumar Curve, RGB Curve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쉽게 Brightness and Contrast를 한번 이펙트를 적용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이펙트 컨트롤 창에 Brightness and Contrast가 생기고, Brightness를 올려주면 전체적으로 밝게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 Fx toggle 키를 누르면, 적용이 되고 안되고 확실하게 한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 영상보다는 훨씬 밝아진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Brightness, Contrast도 옆에 스톱워치 모양이 있죠? Toggle Animation Kick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겠죠. 다른 이펙트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 프로캠프라는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쓰기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프로캠프, Brightness, Contrast, Hue, Saturation, 모든 것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죠? 여기서. 밝게도 해주고, Contrast를 좀 강하게 해주고. 색보정을 기본적으로 해 줄 수가 있겠죠? 너무 밝다. 그렇죠? 그리고 Saturation, 채도를 좀 높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좀 더 색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특수효과를 주고 싶다면 방금, 어떤 특수효과를 주고 싶다면 방금, 이 프로캠프에서 Hue 값을 막 왔다갔다 키를 줄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키프레임을 주고, 지금 이 색깔을 정신없이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상가스에 키를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오늘의 수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 이펙트들을 다 한번 써보고.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 트랜지션도 써봐야 되겠죠? 지금 이 크로스 디젤브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뭐예요? 아이리스 포인트 하면 하나의 점 형태로 이렇게, 아 이거 지금 아이리스 포인트니까 이렇게 크로스 모양으로 화면 전환이 되네요. 그렇죠? 아이리스, 라운드 하면 뭘까요? 그렇죠? 라운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화면 전환이 돼요. 그렇죠? 물론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이 원 형태를 최대한 설정 값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외곽선을 준다던지 이렇게 외곽선의 컬러도 골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몇 가지 설정들을 또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다른 것도 한 가지만 더 해 볼까요? 이펙트 창에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펙트를 적어볼까요? 비디오 이펙트 뭐가 있을까? 엠보스 볼록 볼록 볼록하게 보이는 엠보스 효과에 주면 엠보스 규제 같은 거에요. 물론 이 엠보스에 대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방향도 조절해 줄 수가 있을 거에요. 아주 이상한 효과가 나네요.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재밌는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과제 뭐 과제라면 과제일 것이 여기 있는 이펙트들 비디오 이펙트 다 써보고 비디오 트랜지션도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쓴 것 쓴, 적용시킨 그 이펙트들에 대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조절도 해 보고 비디오 트랜지션 비디오 이펙트만 아니죠. 오디오 이펙트, 오디오 트랜지션도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